대신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비는 대발의보동산TV입니다. 오늘은 버머아이파크 청약일이죠. 청약 결과 함께 분석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자 버머아이파크 빠르게 단지 배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이렇게 모양이 생겨져 있죠. 단지 배치를 보면 이 아래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84B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 남서쪽 그 다음에 121타입 이거는 전부 다 좌번 선배정 됐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남향 84A타입 포비 환상형으로 인기가 가장 많고 남쪽을 보고 있어서 조합원 물량으로 거의 다 빠지고 저측만 이번에 청약에 나왔습니다. 84C타입은 전부 다 동쪽 편을 보는 동쪽 뷰가 나오죠. 그래서 아무래도 84C타입 같은 경우에는 동쪽을 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면이 있었고 84B타입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조금은 그래도 떨어지는 타워형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84A타입 많이 선호하는 포베이 판상형이죠. 84B타입은 전형적인 타워형의 모습입니다. 84C타입 내부 구조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포베이 판상형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게 동향이라는 점이 조금은 약점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죠. 이틀 전 있었던 특별공급 청약 접수 현황입니다. 대구보마 아이파크 총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에서 84A타입 같은 경우에는 8세대 공급을 합니다. 특별 청약으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자녀 가구 두 가구를 뽑지만 11가구 신혼부부 세 가구를 뽑지만 10가구 생애 최초 한 가구를 뽑지만 11가구 이런 식으로 층이 낮더라도 84A타입은 다 마감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기간 추천을 제외하고는 마감이 됐고요. 84B타입 같은 경우에도 타워형 84B타입 7세대 배정됐지만 11세대가 청약을 했고요. 13세대가 배정됐지만 23세대가 청약을 했고요. 생애 최초 6세대가 배정됐지만 13가구가 청약에 임하면서 여기도 경쟁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84C타입 같은 경우에 총 29세대 중 배정세대 다자녀 6가구 중에 해당 지역 4세대가 청약을 넣었고요. 신혼부부 10세대 중에 11세대 생애 최초 5세대가 배정됐지만 3세대만 아무래도 열기가 조금은 빠진 느낌이죠. 84C타입 동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그런 생각과 느낌을 받는 청약의 결과였습니다. 7시 33분 현재 청약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84A타입 8세대를 모집하는데 253세대 기타지역도 10세대 있네요. 그래서 총 31.63대1 84B타입 19.97대1 84C타입 우려가 있었죠. 내부 구조는 판상염 포배로 좋지만 동향을 봤던 84C타입 5.27대1로 결국에는 다 1순위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9억 중반에서 10억 중반대의 절대값으로 봤을 때 낮지 않은 대구에서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분양 금액이었죠. 하지만 성공적으로 1순위 마감을 하면서 완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분양 단지들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오랜만에 대구에서 분양을 했던 버머 아이파크 청약 결과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